음악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돼지 다시 들으십시오. 돼지 22번 출고 다시 들으십시오. 출고 23번 닭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닭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솜님 솜님 잠깐만요. 휴대폰을 자리에 두고 가셨네요. 여기 있어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의 문제입니다. 그림은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으십시오. 종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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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운동화입니다. 2. 구두입니다. 3. 장화입니다. 4. 실내화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운동화입니다. 2. 구두입니다. 3. 장화입니다. 4. 신뢰화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다리입니다. 2. 지하도입니다. 3. 비상구입니다. 4. 계단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다리입니다. 2. 지하도입니다. 3. 비상구입니다. 4. 계단입니다. 27번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2.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3. 달리입니다. 3.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4.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4.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4.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4.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28번 밥이 얼마나 있습니까? 1. 세 접시 있습니다. 2. 네 접시 있습니다. 3. 세 공기 있습니다. 4. 네 공기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밥이 얼마나 있습니까? 1. 세 접시 있습니다. 2. 네 접시 있습니다. 3. 세 공기 있습니다. 4. 네 공기 있습니다. 29번 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법원 옆에 있습니다. 2. 교회 옆에 있습니다. 3. 경찰서 맞은 편에 있습니다. 4. 병원 맞은 편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법원 옆에 있습니다. 2. 2. 3. 2. 4. 4. 4. 4. 5.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5.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미영씨, 김대리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1. 소랍 안에 있어요. 2. 회의실에 계세요. 3. 5시에 회의하겠습니다. 4.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5. 다시 들으십시오. 미영씨, 김대리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1. 소랍 안에 있어요. 2. 회의실에 계세요. 3. 다섯 시에 회의하겠습니다. 4.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31. 미영 씨, 걷는 게 왜 그래요? 1. 여기에 세워주세요. 2. 같이 운동할래요? 3. 에어컨을 켤까요? 4. 발목이 좀 아파요. 다시 들으십시오. 미영 씨, 걷는 게 왜 그래요? 1. 여기에 세워주세요. 2. 같이 운동할래요? 3. 에어컨을 켤까요? 4. 발목이 좀 아파요. 32. 화상을 입지 않았어요? 1. 안전복을 입어서 괜찮아요. 2. 전기날로를 켤까요? 3. 요즘 야근을 자주 했거든요. 4. 네, 작업복이 예쁘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4. 화상을 입지 않았어요? 4. 화상을 입지 않았어요? 1. 안전복을 입어서 괜찮아요. 2. 전기날로를 켤까요? 3. 요즘 야근을 자주 했거든요. 4. 네, 작업복이 예쁘네요. 33번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1. 네, 아침은 안 먹는 편이에요. 2. 네, 한국 음식이 맛있어요. 3. 네,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4. 네, 집에서 먹는 게 좋아요. 5. 좋아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7. 네, 아침은 안 먹는 편이에요. 8. 네, 한국 음식이 맛있어요. 5. 예, 한국 음식이랑 장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7. 네,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7. 네,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8. 네, 폰 repaired. 4. 집에서 먹는 게 좋아요. 8. 네, 집에서 먹는 게 좋아요. 9. 요즘 mechan사 cards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35번 투안 씨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투안 씨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네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미영 씨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미영 씨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3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미영 씨 생일이 언제예요? 분재 철사 1.9mm로 2kg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11,900원입니다. 분재 철사 1.9mm로 2kg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11,900원입니다.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여보세요? 여보세요? 투안 씨, 우리 언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번 금요일 퇴근 후에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미영 씨, 이번에 새로 들어온 기계 있잖아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39번 민수 씨 오전에 납품할 물건 다 포장해 놓았지요? 어, 그런데 중자가 왜 서른 상자밖에 안 돼요? 네, 서른 상자 아닌가요? 여기 주문서에 마흔 상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품 창구에 가서 물건이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보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볼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오전에 납품할 물건 다 포장해 놓았지요? 어, 그런데 중자가 왜 서른 상자밖에 안 돼요? 네, 서른 상자 아닌가요? 여기 주문서에 마흔 상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품 창구에 가서 물건이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보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볼게요. 40번 체류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재고용 되신 건가요? 네, 재고용 확인서 첨부하면 되나요? 네, 체류 시간 연장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여권하고 외국인 등록증 재고용 확인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네, 체류 시간 연장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여권하고 외국인 등록증 재고용 확인서에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으로 고용 허가제 한국어 능력 시험 실전 모의고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